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인가수 이용기입니다. 최근 발매된 저의 첫 솔로 앨범 FM302 잘 듣고 계십니까? FM302를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라이브302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인가수 이용기 괴물신인이죠. 신인가수가 벌써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2016년 이용기 라이브302인 서울이 개최됩니다. 2016년 내년이에요 내년 1월 9일과 10일 블루스케어 삼성 카드홀에서 다양한 음악과 무대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안오시면 후회하실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와주셨으면 좋겠구요. 신인가수와 재미있는 추억 만들어봐요. 지금까지 이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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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